지금 1개 나왔을때로 땄을때로 한 130개 갔나그러나? 예스! 이거 이거! 샤이너! 아 빈장공업은 지금 바로 떠버렸어. 야 왜 이러지 이게 좀 진짜? 또 31 뜨네. 와.. 아 야 진짜 떴다 이거는! 무조건.. 무조건이지! 안 뜰 수가 없지! C보레 이거는! 감사합니다! 세이크아! 힙합! 와 오늘 힙합 존나 많이 뽑았네 근데. 근데 1 플러스 1인데 나는 뭐. 그냥 그대로인거 같아 한결. 내가 뽑을때나. 자 갑니다. 104,000원. 정말 웃길네. 아.. 40. 어? 아.. 16이다. 누가 봐도 16이다. 오우 예스! 46이다. 16,16. 알치. 16이요. 좋다! 지금. 45. 또. 와 45, 47. 존나 안 했다 지금. 잠시만. 각이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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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까! 세이크아! 뽑기의 달인. 김택. 환. 또 뽑았습니다. 자 오늘 승리합니다. 여기 있잖아요 형님들 뜬다고. 와 미쳤다. 와 이거 패턴 진짜 거의 알았다 이제 진짜로. 패턴 이제 알 것 같아 완전히. 와 근데 147개면 한 번 더 뽑을 수 있지 않나? 아 한 번 더 뽑을 수도 있어 이것도. 해보기 일단. 알았어. 그래. 했어. 야 이거 잘하면 이 계정은 두 대 뽑겠는데 이거? 잠시만. 야 지금 잠깐만 이거. 락이 완전 풀렸는데 지금 현재. 한 대 더 뽑으면 유아가? 유아가 가십니까? 야 잠깐만 지금 몇 칸 안 남았어 이제 벌써. 잘하면 뽑겠는데 이거 진짜로. 115개 남았어 아직. 잠깐만 이거 실화냐? 하나요? 하나요? 5개 남았어. 하나요? 2대 가겠는데.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? 야 2대 가겠다 이거. 벌써 야 4칸 남았어 벌써. 어? 형들. 200개로 한 칸을 뽑고 다시 또 빙골을 한 칸 더 완성하면 진짜 유아가가 아니에요? 아 근데 이게 4칸에서 지금 락이 걸려가지고 이거 빨리 풀어야 돼 락을. 근데 얼마만에 락이 틀릴지 모르겠다. 그거는 시스템에 따라서. 일단 48번이 내가 봤을 때 마지막 번호일 거 같은데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18년 패입니다. 빡빡 빡. 괜찮아요 이제 또 다시 18년 패야죠. 자 잠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. 3개 남았어. 아 가겠는데 이거. 6번이 락 걸릴 것 같아. 26 나왔구요. 잠시만요.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. 일단 태칸 느낌은 6번이 락일 것 같아요. 어 잠깐만. 아 25 나왔구요. 자 잠시만요 이거. 야 이거 진짜 한 대 더 뽑겠는데? 자 6번 하나 남았어요. 제 말대로 6번 마지막 락입니다.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? 어? 아 놀래라. 우와 6번인 줄 알았어. 와 사실 3개 남았는데. 진짜 2대 각인데. 와 축하합니다. 야 이거 유화각이다. 2대 뽑았어. 야 뭐야. 뭐야. 와 미쳤다 오늘. 2대 뽑았어. 미쳤다. 200개로 2대. 와. 야 200개로 2대 뽑았어요 형님들. 와우. 오늘. 3분 뽑아드렸고. 2분은. 2대나. 뽑아드렸습니다. 200개로도 2대를 뽑는. 신혜송 김태칸이었습니다. 1도. 아eta. 으어애기 으어애기 1입니다.